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일식도로 보는 양자강 신라 증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먼저 언급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일식도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이전에 올렸던 첫 번째 영상에 두 가지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고, 먼저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기 신라가 관측 가능했던 일식이 제가 도표로 만든 47개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AD 8년 1월 27일에 발생한 일식인데요. 이 일식은 양자강에선 보이지 않았고, 경주에서는 36%의 식분율로 관측 가능했으나, 결정적으로 신라 본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는 쪽으로 더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일식이었음에도 제가 누락한 것이죠. 두 번째 정정은 도표에 있는 177년 12월 6일을 177년 12월 8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실수지만, 혹여나 저의 영상을 보시고 직접 일식 사이트에서 검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미한 오류라도 바로잡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잠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첫 번째 영상의 보충 설명격인 영상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영상을 안 보고 바로 오신 분들은 먼저 시청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도표를 이용하여 신라가 관측 가능했던 47개의 일식을 나열했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오류 정정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총 48개의 일식이 되겠죠. 허나 이것을 도표로만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 잘 잡히지 않고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모두 지도상에 나타내 보므로써 가시성을 높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사이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곳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도표에서 BC 54년 5월 9일자 신라가 관측에 성공해서 기록한 이 일식을 지도상에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지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 선은 바로 계기일식선을 나타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식이 지나갈 때 가운데 검정색 계기일식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과 같이 계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고 그 주변 회색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부분일식만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런 식으로 검은색 회색을 포함한 48개의 일식을 모두 한 지도상에 나타내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가시성이 떨어짐으로 본 영상에서는 계기일식선만 따로 떼어내서 노란색 선으로 지도상에 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노란색 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식분률이 높아서 기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의 일식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BC 53년 10월 21일자 일식인데요. 이건 신라본기엔 기록이 되지 않은 일식이죠. 그 형태는 이런 식으로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그 당시 경주에서 수치상으로 관측이 가능했던 즉 경주에서 봤을 때 해 5% 이상을 가렸던 일식들을 모두 지도상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 4개의 일식은 계기일식선을 가지지 못한 즉 동아시아에서 부분일식으로만 나타난 일식이었기 때문에 이 4개를 제외한 총 44개의 일식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신라가 경주에서 꾸준히 일식을 관측했다면 확률적으로 그 주변의 일식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니까 달이 해를 많이 가리면 갈릴수록 그림자가 더 많이 드리워지고 구름이 끼는 날에도 더 수월하게 관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해가 조금만 가려질 경우엔 즉 지도상에서 경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일식들은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관측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너무 조금만 가려지는 경우는 관측관 입장에서 관측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일식으로 봐야 할지 왕에게 보고해야 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수많은 일식 중에 초기 신라가 선택한 16개의 일식만을 나타내 볼 텐데요. 참고로 이 16개의 일식 중 1개가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일식으로만 지나간 총 4개의 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제외한 15개의 일식을 지도상에 남겨보겠습니다. 신라가 경주에서 꾸준히 관찰을 해왔다면 기록한 일식도의 분포는 자연스럽게 경주 근처로 집중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드린 이유에서처럼 기록할 당시에 경주에서 가까운 일식 즉 경주에서 잘 보이는 일식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식도의 중심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중국 동남부 지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책에서도 수치상으로 검증한 결과 지금 보이시는 지역이 이 전체의 일식들을 평균 0.7의 식분으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일식들을 평균적으로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무조건 관측자의 실제 위치가 되어야 하나? 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평균 0.7의 그 높은 수치가 아니라 바로 관측 기록된 이 15개의 일식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 수많은 일식에서 15개를 의미로 뽑았을 경우 그것들이 한 곳으로 강하게 집중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낮은 확률도 확률이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 경주에서 관측을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 식분율이 높은 일식들에게만 기가 막히게 구름이 껴서 그 당시 관측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식분율이 낮은 즉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일식들을 주고 기록하게 됐는데 그것들 대부분이 또 경주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확률도 확률이다라는 분들을 위해 그래 우연하게도 경주에서 동북쪽에 있는 일식들은 대부분 선택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서쪽으로 치우친 일식들이 또 한 곳에 모이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리하자면 신라봉기에 기록된 이 15개의 일식은 그저 우연히 이런 식으로 집중된 게 아니라 그 당시 누군가에 의해 한 곳에서 꾸준히 관측됐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당대에 이 양자강 유역인 어떠한 중국의 수도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이 일식기록과 자연현상에만 치중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고 있지만 분명히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조사가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숨김없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분명 앞으로 대륙 3국에 대한 증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일식도로 본 양자강 신라에 대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